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다, 문의사항이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혼자 고민 마시고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92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곳에 투자하라 출발해 볼 텐데 오늘 윤석환 이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부동산 알짜죠? 과연 어떤 곳일까요? 네, 오늘은 바로 부동산의 어떤 불문율 중에 학세권, 숲세권, 그리고 도심권이라는 그러한 명언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로 학세권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해 있는 다대대주택. 대학과의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으면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미래 가치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근처 명문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서 임대 수요 걱정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본 정보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이 지역의 경우요. 바로 경희중앙선 신촌역과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올해 10월에 중공 예정으로서 현재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19.6제곱미터, 실사 면적 37.89제곱미터 되겠고요. 총 6층 건물 중에 4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촌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신촌역 역세권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 이외에도 매력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추려볼까요? 네, 우선 크게 세 가지 포인트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저평가 지역이라는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바로 실투자금 상당히 소액이죠. 3천만 원이 안 되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도심권, 사대문 안에 위치해 있는 서대문구 대신동이라는 그러한 입지적인 가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주 사립대학교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많은 명문 사학들이 바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와 초인접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동문과 바로 1분 거리입니다. 바로 본 물건지에서 연세대 동문이 눈앞에 보이는 거리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학생들, 교직원들,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의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또한 대학이 바로 이화여대와도 가깝습니다. 이화여대 후문과도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바로 이화여대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임차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는 점. 바로 이 지역의 경우 원룸촌으로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어 있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의 투자처로서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개발의 어떤 수혜도 함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와 함께 높은 희소가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개발 수혜라고 보시면 바로 아이언뉴타운이 가깝게 위치해 있음으로써 약 3만 5천여 세대의 이주 수요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본질의 경우 높은 희소가치로서 바로 원룸촌으로서 대부분의 어떤 주택들이 공급되어 있는 와중에 투룸이라는 아주 희소한 공급으로서 이 지역의 어떤 당비가도 같은 희소한 매물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포인트들 하나씩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첫 번째 포인트 정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평가 지역 소액 투자가 가능한 여기에 또 미래 성장성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3천만 원 이하로 투자하실 수 있는 소액 투자처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액 투자인 만큼 또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본 물건의 경우는 소액, 바로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두루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연세대학교와 유아여대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가깝게 위치해 있음으로써 이들을 이용하는 유학생들, 학생들, 교직원들의 수요가 아주 풍부하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바로 연세대학교 동문 인근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역시 아주 대형 병원, 초대형 병원이 가까이 위치해 있음으로써 역시 이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차 수요가 아주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이 지역, 이하여대와도 가깝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바로 이 지역은 대학가의 아주 역사가 깊은 지역으로서 바로 어떤 인차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대학가도 많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도 있기 때문에 인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대, 이하여대 초인접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첫 번째 포인트랑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본 지역 어떤 사대문 안에 위치해 있는 역사가 깊은 학교들이 바로 연세대학교와 이하여대와 가깝게 위치해 있죠. 바로 서대문구 바로 이 신촌과 홍대 지역에는 역시 유명 사학들 몰려 있습니다. 바로 보시다시피 홍익대학교부터 연세대학교, 서강대, 이하여대, 숙명여대와 같은 바로 학생들 그리고 인지도가 아주 높은 인기가 많은 유명 사학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음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문화와 또한 교육 여건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 어떤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임대 수요 풍부한 점도 부동산 투자 포인트의 광장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 마지막 매력 포인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 주변 개발 수혜와 높은 희소가치라고 하셨는데 제가 서대문구 쪽은 개발 사업을 잘 모르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바로 본 지역의 경우는 주변의 개발 수혜 중에서 바로 아이언 뉴타운의 개발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언 뉴타운의 경우만 해도 바로 이주 수요가 3만여 세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가연 뉴타운의 경우도 약 5천 세대 이상의 이주 수요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됨으로써 인근 지역에 바로 3만 5천여 세대의 이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아주 높은 어떤 임대 수요로써 부동산 시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의 경우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안에서도 또 신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 수요가 어떤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다는 개발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촌 이대 거리라고 해서 또 신촌과 이대의 어떤 연세대와 이와여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상권 그리고 문화를 겸한 그러한 곳이 현재 아주 활발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명물거리 그리고 연세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어떤 차가 없는 상권이 쾌적한 상권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음으로써 아주 그 입주 거주민들의 어떤 생활 만족도에서도 그리고 어떤 문화생활과 어떤 소비생활을 하기에도 최적의 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입지도 좋은데 호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저평가 지역이라고 하셨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겠죠. 네, 맞습니다. 본지, 본 물건의 가격의 경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가는 2억 7천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서 2천만 원에 실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또 월세 투자 시에는 선순위 대출 1억 1천만 원 예상되시고 보증금 2천에 월 90만 원이 예상되므로 월세 투자 시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본 물건지의 경우 바로 학생관임과 동시에 도심권에도 위치해 있음으로써 터널을 이용 시에는 광화문의 중심권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도 숨겨져 있는 어떤 키포인트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경복군과 광화문 지역에 높은 어떤 임대료를 감안한다면 본 물건지의 경우 아주 충분한 어떤 가치를 그리고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 대학생 수요뿐만 아니라 직장인 임대 수요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기억해 두시고요. 투자선의 유의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물론 현장에 대한 직접 눈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 물건 지역에 방문을 주셔서 바로 연세대학교 동문과 정말 마주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1분 거리로서 이것이 맞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공사가 현재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중공에 무리가 없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직접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이미 원룸 주택촌이 형성되어 있음으로써 이들의 시세와 함께 또 임대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대문구 대신동 다세주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 윤석환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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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